토트넘 선수들 이것 때문에 죽을 듯이 뛴다고 알려져 축구계의 화제를 불러모았다. 토트넘 소속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매번 경기에 임하는 동기는 하나였다. 토트넘은 8일 새벽에 있었던 노팅험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3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웨스트엠과의 경기에서 기대에 미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팀워크에 대해 조금은 실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지 매체 풋볼런던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웨스트엠전 당시의 부진을 서륙하듯 토트넘이 이번 노팅험전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며 그리고 역시 그 승리의 주역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노팅험전 경기를 멋지게 마친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현장 인터뷰에서 기자는 이번 노팅험과의 경기를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 와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들의 대비에 다들 더 분발했고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해당 질문에 토트넘 선수들은 모두가 합심이라도 한 듯 한 가지 대답을 내놓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인터뷰 내용은 현장에 있던 매체들을 통해 퍼져 전 유럽의 축구계를 감동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토트넘 선수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로 뭉쳐 유럽 축구계를 놀라게 만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8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EPL 32라운드 홈경기에 출격해 노팅험 포레스트를 3대1로 격파했습니다. 손흥민은 반더벤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죠.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승점 60을 기록하며 4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지 매체 풋볼 위스퍼스는 4위는 다음 시즌 유럽클럽 대항전 최상위 리그인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마지노선이다. 라며 토트넘 호스퍼는 한 경기를 덜 치른 5위 에스턴 빌라와 승점은 같으나 골 득실에서 앞서있다. 라고 보도해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실시 해가고 있음을 전해왔죠. 축구 전문가 대런 루이스는 다만 난적들과의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게 토트넘의 숙제다. 라면서 13일 뉴캣을 유나이티드부터 아스널, 첼시, 리버풀을 잇따라 상대해야 한다. FA컵 일정을 이후로 연기됐으나 맨체스터 시티도 토트넘과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노팅엄전의 선제골은 토트넘이 차지했고, 이번에도 캡틴 손흥민이 관여했는데요. 전반 15분 손흥민이 상대 문전 중앙에서 왼쪽으로 보낸 패스를 티모 베르너가 받아 땅볼로 강하게 크로스를 시도한 것이죠. 노팅엄 수비수 무릴로가 급히 걷어낸 공은 골대로 빨려들어가 자책골이 됐습니다. 이후 무승부로 경기가 진행되던 중, 후반 7분 토트넘의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슛 기회를 노리다 왼쪽으로 공을 내주자 반더벤이 강력한 왼발 슛으로 노팅엄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 후반 13분 페드로 포로가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슛으로 추가 골을 터뜨렸고,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공격을 주도한 손흥민은 경기 후 팬 투표로 뽑는 맨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죠.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다시 한 번 손흥민의 활약이 돋보이는 경기였다. 라며, 이 경기 전까지 손흥민은 15골 8도움으로 맹활약하면서 팀의 순위 경쟁을 이끌고 있었다. 특히 지난 3월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팀의 4위 경쟁의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슈팅 2개를 기록했습니다. 축구 전문가 데이비드 맥도넬은, 하나는 수비수에 막혔고, 나머지 하나는 골키퍼 선방과 골 대 부른의 골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키패스를 2개나 연결하는 등 활약상은 확실히 좋았다. 라고 전했는데요. 더타임스는, 손흥민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침없이 노력했다. 라며, 시즌 개막전에선 경기장 한가운데가 아닌 토트넘 팬들이 있는 경기장 구석에서 인사를 하기도 해, 이번 시즌 경기에 대한 집념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 그만큼 영국 전역의 매체들은 토트넘의 경기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자는 토트넘 선수들의 끝없는 체력과 경기에 임하는 집념에 대해 질문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매체는, 놀랍게도 팀의 모든 선수들은 거의 동일한 대답을 내놓으며 유럽 축구계를 놀라게 했다. 라고 전했는데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이러한 열정적인 경기 태도의 이유를, 손흥민 때문, 이라고 밝혀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주장이 소니기 때문이죠. 난 소니 때문에 열심히 뛰는 것이다. 라는 선수들의 발언은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하죠. 이러한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은 외신의 주목을 받았고,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 내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 축구 전문가인 게리 리네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의 리더십이 토트넘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경기가 명확하게 보여준다. 며 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지 매체 텔레그래프는, 토트넘 호스퍼와 노팅험 포레스트 간의 최근 경기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전 유럽 축구계의 큰 화제를 모았다. 라며, 경기 전 노팅험이 강등권에 머물러 있어 쉽게 이길 것으로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들은 마치 챔피언십 결승전처럼 필사적으로 경기에 임했다. 고 전했는데요. 텔레그래프 소속 스포츠 전문기자 샘 웰레이스는, 특히 이번 경기는 단순히 토트넘의 승리를 넘어서, 팀 스포츠에서 리더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라면서, 팀 동료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많은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다. 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팀워크와 리더십이 토트넘의 미래 성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손흥민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앞으로 팀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초로 비유럽 출신 주장이 된 손흥민에 대해 풋볼런던은, 손흥민 주장 선임은 토트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라며, 손흥민은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이기도 하다. 또 그는 현재 토트넘 최장기 1군 선수이자 구단 내 가장 핫한 스타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 더타임스는, 손흥민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거침없이 노력했다. 라면서, 시즌 초반 그는 경기 전날 훈련장에서 자는 것부터, 원정 경기에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언제 이동해야 하는지까지 루틴의 세부사항에 대해 선수단을 조사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편 유럽 스포츠 매체들은,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혹사 수준의 경기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팀을 위해 끊임없이 골과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축구계의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 태국, 영국을 오가며 진행된 일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활약을 보여주며, 그의 리더십과 헌신은 팀 동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에, 주장이 이렇게 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토트넘 소속 선수들은 손흥민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가감없이 표현하며, 그의 리더십 발해팀이 일심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은 토트넘의 최근 경기들에서 뚜렷이 나타나며, 팀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타클럽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의 품격과 경기에 임하는 태도는 큰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축구 포럼에서는, 손흥민 같은 주장이 우리 팀에도 있었으면, 이라는 부러움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 토트넘 팬들은 그가 자신들의 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며, 그가 팀을 떠나지 않고 레전드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소니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심장이야. 그의 헌신과 열정이 팀을 이끌고 있어. 팀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 토트넘의 소니 같은 주장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손흥민 없는 토트넘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그가 계속 토트넘에서 활약해주길 바랍니다. 소니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가 단순히 골을 넣고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가치를 팀에 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매 경기마다 손흥민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면, 그가 토트넘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소니 토트넘에서 은퇴할 때까지 그의 경기를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야. 소니가 계속 팀에 남아 레전드가 되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적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의 축구 전문기자, 마이클 워커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과 경기에 임하는 태도는 젊은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라며,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을 넘어서, 팀 분위기와 동료들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축구 전략 분석가인 클레어 라이언은, 손흥민이 보여주는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은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라며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을 통해 손흥민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와 팀을 위한 노력은 모든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훈훈한 현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